이제 곧 경찰이 올겁니다. 어서 그 주사기 누르세요. 이 순간을 위해서 당신이 8년 동안 기다려왔잖아요. 유정국도 당신이 이름만큼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죠. 당신이 느꼈던 고통만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죠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그 주사기 누르세요. 이지수 씨 이지수 씨 왜 못 누릅니까 왜 왜 못 누릅니까 왜 지금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. 어서 주사기 누르세요. 어서 주사기 누르세요.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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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설아 이봐요. 당신 마음 다 알아요. 다 아는데 애한테 이러면 안 되죠. 네? 리정국은 망설임 없이 주사기를 눌렀는데 당신은 왜 못 누르죠? 지금 뭐 하는 거야? 당신이 못 누르겠다면 내가 대신 도와드리죠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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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쉽지 않아. 너 왜 이래! 실종 요약 네.